오늘 2대2로 지금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가보자. 야유. 뒤에 봐줘, 문호. 가만. 가야 돼. 가만. 위험형. 김여완 잘 나왔어요. 살았습니다. 지금까지 가야죠. 장을 이어주고 슛. 그렇죠, 김여완도 잘합니다. 10월까지 신 났네요, 아주. 우리 요한이. 나갔어, 화가 돼. 여기서 뒤로 주고 슈팅을 날렸는데 펀치게 된 겁니다. 잡았어요. 요한이 형, 나이스. 오늘 잘하네. 요한이, 우리 요한이 잘한다. 요한이 형 늘었는데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야, 여기 앞에서 막아야지, 앞에서. 뒤에서 막는 게 아니라. 앞에서 막아야지. 여전히 동점입니다. 여기 집중해야 돼요. 길게, 길게 올 수도 있어. 좀 더. 제발, 제발. 옮겨줘. 옮겨줘야죠. 같이 떠줘야죠, 배발. 그렇죠. 제발. 옮겨줘. 옮겨줘야죠. 같이 떠줘야죠, 배발. 그렇죠. 좋아요, 좋아요. 와, 김여완 대박.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와, 너무 잘 보지네. 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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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다. 이거 나갔어요, 나갔어요. 이미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. 그렇죠. 와, 큰일 났다. 몰아붙이다, 한골 넣어야 돼.